시골 빈집 시골 빈집 소개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 거의 폐가 마치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면사무소에서 수리를 해 주었고요 화장실은 안에 없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있네요 옆에 창고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뜯어내야 되겠고요 건물은 많이 수리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다 다 뜯어내야 다 뜯어내야 로직 ew 요한 근재 요한 날씨 옆집에서 찍은 모습입니다. 집 뒷모습입니다. 기와로 되어 있는데요. 강철로 다 바꾸어야지 살 수 있겠습니다. 강철로 다 바꾸어야지 살 수 있겠습니다.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간에 화장실 써네요 감사합니다